너는 잘못 없어. 김잼마가 일부러 현석이 꼬신 거야. 너한테 상처 주려고. 내가 아니라 엄마겠지. 김잼마 엄마 딸이잖아. 내 언니고. 그런 소리 하지 마. 어떻게 김잼마가 네 언니야. 아니야. 아니야. 피는 못 속인댔어. 그래서 김잼마가 구두 디자인을 그렇게 잘하잖아. 엄마 닮아서. 그리고 김잼마는 엄마한테 상처 주려고 복수하려는 거야. 엄마가 김잼마 버렸잖아. 나라도 화나지. 권혜빈. 나 그것도 알아. 엄마가 김잼마 불러서 불낸 거. 김잼마 손목이 있다면 화상자국도 있잖아. 엄마. 얼마나 힘들었을까. 김잼마. 동생도 죽었다던데. 엄마. 엄마. 엄마는 김잼마 아빠. 전남편 말이야. 그 사람 죽은 건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어? 내가 생각해보니까. 엄마가 나빠. 엄마 때문이야. 엄마. 다 엄마 때문이라고. 엄마가 나빴어. 엄마가. 김잼마. 네가 dłur